네, 그때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. 아, 알겠어. 그랬어? 아, 지금 할아버지가 뭐래. 네, 그때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. 아, 알겠어. 그랬어? 아, 지금 할아버지가 뭐래. 어. 전화하면서 만지는 것도 아이고 아이고 종아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? 중요한 전화야? 중요한 전화야? 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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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바꿔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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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흐흐흐흐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